배우 김희선 씨가 4주 연속 화제성 1위에 올랐습니다. 8일 TV 화제성 분석기관 조사에 따르면 김희선은 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부문에서 4주 연속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에 광국의 러브콜도 잇따르고 있어 원조 CF퀸의 귀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희선은 JTBC 금토 드라마 품이 있는 그녀에서 우아진으로 분해 섬세한 내면 연기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김희선의 활약에 힘입어 품이 있는 그녀 또한 드라마 화제성 1위를 차지하고 8주 연속 금토 드라마 부문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